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슬픈가 나부러가지고 아 너무 슬픈에 내가 올해 겨울에 이번이 아마 7번째가 6번째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많이 하고 저번에 촬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 왼종을 해서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성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잘 못 봐야 돼서 죄송하고 웬만해서는 그런 부분은 잘 내보내주세요 오늘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일 12시쯤에 만나서 재준이 형 생일선물을 제가 못했거든요 재준이 형 생일선물로 하고 유아닦고도 좀 보러 다니고 쇼핑도 좀 하고 잠도 좀 보고 그런 거 같이 돌아다니는 인사 찍힙시다요 내일 봐요 카메라 이름이 어디예요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아 편한 건 그렇게 영상이 생년월일 이렇게